애들이 진심해. 셀러 안 해 버릴지 모르겠다. 너 되게 거슬리지? 아니면 약간 나 되게 알짱거리지 이런 거 아니야? 나? 저 경산이에요. 어머. 써니? 야. 야. 이거 뭐야. 진짜 친절하잖아. 써니, 이승균, 대교. 정답. 야. 왜 저렇게 친지? 호텔 직캠이 뭐야? 요즘 집캠이 호텔인데. 진짜? 진짜 몰라? 4K로 나와. 왜? 음악 방송 무대도 중요한데. 그 직캠을 사람들이. 맞아. 아, 진짜? 옛날에도 있었잖아. 근데 요즘 방송국에서 직캠을 찍으셔. 방송국 카메라로? 아니, 아니. 캠으로 아니고. 근데 화질이. 너무 모르네.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야. 야, 아니, 야. 아니, 뭔 소리야, 나. 갑자기 그래. 나 알아. 나 너 알았어. 그러니까,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 없어. 진짜? 어.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이 없나? 어, 없어. 그랬구나. 넌 있냐? 나 솔로 했잖아. 아, 솔로 갔어. 얘들이 진짜. 솔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솔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그렇지? 희연아. 그렇지? 희연아. 태연아. 멋있어. 그러게. 너무 웃겨. 그러게, 그러게. 오르지 뭐. 아, 유리 왜 이렇게 웃겨. 아니, 그리고 태연이가 갑자기 운전한다고 해서. 나도 괜찮았는데. 멤버들을 위해 뭘 하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떤 반응을 들어야 되는 것이 미션인데. 어떤 반응을 들어야 돼. 근데 약간 태연이 미션은 너 되게 거슬리지. 아니면 약간 나 되게 알짱거리지 이런 거 아니야? 나? 나? 그거 아니야. 그냥 거슬리고 알짱거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아까 그런 행동이. 태연이가 그렇게 거슬렸니? 아니, 아까 그런 행동이 계속 의도적으로 했어. 그렇지 않냐? 내가? 내가 그렇게 거슬렸어? 멤버한테 호통도 그래. 좋다, 숲속에. 아, 웃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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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눈이 안 보는데? 그냥 이수환. 이수환. 호동 오빠. 이수만. 강이. 강이. 야, 이거 뭐야. 손석구. 뭐야, 이거. 이효리. 쿠폰. 조정석 둘. 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유리야. 유리야. 어? 모르는 사업이 많아. 어. 이수환 선생님이 나는 김윤석인 줄 알았어. 거기까지 그렇게 못 외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수만. 강호동.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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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 땡이라고? 너무 온 거 아니야? 저기, 기다려. 강호동. 일단 들어봐. 강호동. 이수만. 땡. 이수환 선생님 뭐 더 틀렸어? 일단 들어봐. 강호동. 이수만. 손석구. 근데? 손석구가 이효리한테 사귀자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효리가 쿠쿤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쿠쿤이 알고 보니까 조정석을 좋아하네. 조정석이 둘리를 닮았던 거야. 오, 잘한다. 그런데 둘리가 알고 보니까 저녁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전현무는, 전현무는 이용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 둘리가 이용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이용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유진의 아들이 되고 싶어 했었어. 100점. 여기까지 일단. 자, 몇 명을 얘기했어요? 순서는 맞았어? 10점이니까. 10점이니까. 이수환 선생님. 아니야, 누구야? 김현철. 네. 김현철. 아, 맞다. 김현철이었다. 이수만. 이수환 선생님이랑 김윤석인 줄 알았어. 야, 이수환 선생님 다음 뭐야? 응. 나는 사실 좀 여유 동안 좀 달랐어. 야, 너 이수랑 다녔다며? 다녔었는데 좀 뭐가 재밌었어. 뭐가 조금 재밌었어. 얘랑 얘랑 친구 아니냐? 눈치, 코치 이렇게 하냐? 입술 딱 보는 선이구나. 쓴 보면서. 누구야? 누구지? 경상. 누구세요?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이 동생이다. 경상의 동생이. 경상. 잠깐만. 동생이야? 누구? 누구예요, 누구? 나 맞춰보고 싶은데? 경상의 동생이야, 동생이. 저 경상이에요. 어머. 경상이? 어? 저 경상이에요. 어머. 경상이? 어? 저 경상이에요. 어머. 경상이? 야, 이거 뭐야. 동생이 친절하잖아. 왜 이리 와. 동생이 친절하잖아. 왜 이리 와. 머리 봐라. 머리 봐라. 너 경상 아니야? 뭐야. 야, 저 통수가 너무 아파. 울어래, 지금. 어떻게 해. 울어래, 어떻게 해. 울어래, 어떻게 해. 울어래, 어떻게 해. 저 경상이에요. 뭐야. 야, 이거 뭐야. 친절하잖아. 머리 방아. 가만 안 둬? 머리 방아. 야, 이거 내가. 야, 이씨, 장난 아니야? 아이, 어떡하지? 하실까? 유아, 선유아, 기대한다. 조금 조용해. 골딘이네, 2시간 동안. 심하다, 샤이는 노래. 아, 유리 표정 너무 평온해. 아주 나이스! 자, 시작! 자,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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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이승균! 애교! 아, 정답! 어? 어? 야! 야! 소녀시대의! 애교! 활력! 아니, 안 되지.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왜 저래? 애교? 아니라고? 너! 나! 소녀시대의 활력소 써니! 어! 정답, 정답, 정답! 계속하잖아! 계속하잖아! 아! 아! 뭐야! 야, 문제 얼마 없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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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엠! 에스엠! 뭐? 거기로 가! 어? 거기로 가야 돼! 해가 떠! 에? 해가 떠! 해설을 떠? 에스엠! 에스엠! 에스엠을! 너네 삼촌! 너네 삼촌! 에스엠을 뜬다고? 어? 세 개관! 세 개관! 왕야! 왕야! 정답! 나! 나이스! 나!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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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칭? 예를 들면? 뭐라고? 본명! 본명! 뭐죠? 너 이승균? 어?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부르죠? 널 뭐라고 부르죠? 너 이름을 써니! 나 써니! 본명! 본명! 에이구! 뭐죠? 너 이승균! 본명! 뭐죠? 너 이승균! 이름?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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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써니! 왜 뭐라고 불러? 써니를 뭐라고 부르냐고? 어! 뭐라고 부르냐고? 뭐라고 부르냐고? 본명! 아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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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lene 놀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